아 거기서야 이 새끼야! 아 거기서야 이 새끼야! 아 새끼야 거기서야 이 새끼야! 아 새끼야! 아 거기서야 이 새끼야! 가만있어! 절대 잡히면 안돼. 이제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 여깄냐? 어? 야! 그만하자 더운데! 어? 야! 나 다 보여 너! 여깄어? 형님 이쪽입니다! 아이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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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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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엄마 어? 조심했어야지. 아이씨... 어? 뭐? 얘 봐라? 어? 어? 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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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엄마? 니 얘기하는 거야? 아이씨... 아이씨... 와... 겨우 잡았네. 겨우 잡았어 어? 살려주세요. 야 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니 머릿속에 있는 그 정보 어?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 정보 얘기하면... 나 죽일 거잖아. 야 안 죽인다니까 어? 평생 그냥 우리한테 그 정보만 넘기면 돼. 그럼 살려준다니까? 안 돼. 그 정보가 어떤 정본데? 얘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나 보다. 얘가 천재긴 천재네 어? 저 저...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으! 아니 굿마. 어? 위아래가 엄마가 존재하는데 엄연히 왜 그렇게 해요 엄마. 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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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날 필요로 하는구나. 알았어 조심하고. 알았어 너나 조심해 너나. 이 자식이 씨. 근데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야? 속도다. 속도야. 그거를 넘어세네. 시속해. 다시 필요! 아, 가볼까? 아, 맞다. 아, 아이. 말씀 도와준다 형! 누구 도와준다! 야, 너 진짜. 야, 야. 가만히 있어라, 너 진짜. 봉준호 영화 지목만이 기생충이 아니구만. 뭐야? 뭐야? 누가 봐도 악당. 뭐라는 거야, 정신새끼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지. 너 뭐하는 새끼야? 불렀어? 어이, 깜짝이야. 야, 넌 니가 세상에서 힘 제일 센 줄 알지. 언제나 니 위는 있다. 함부로 힘 잘 안 갖고 그러고 다녀와. 아, 새끼 얘기하는데 때리고 그러냐. 내가 준비가 되면 좀 때려라, 어? 아, 새끼야. 느려. 도와주세요, 어? 저 좀 살려주세요. 아, 뭐 어렵진 않아. 착한 빠져있어. 네. 위험해, 위험. 저기 얘들아. 사진 하나 찍을까? 뭐라는 거야? 어. 자아. 자아. 김치. 에이. 어. 어, 뭐야. 감사합니다. 어어.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야. 근데 누구세요? 어? 그거 뭐 누군지는 알 거 없고. 예. 해결해 줬잖아. 빨리 가, 갈, 갈, 갈. 다 소용없어요. 어? 저놈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올 거예요. 저놈들한테 벗어낼 수 없다고요. 아휴, 대체 뭘 했길래 그래. 아 씨? 알았어. 그러면 제가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줄게. 예? 투명인간. 그 개소리예요. 잠깐만 기다려 봐, 좀 아플거야. 하아옅어어어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어, 긴장하지 말라, 긴장하고. 어, 예. 자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머리 아파. 아, 오랜만에 힘 썼네. 이거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자 이제 네가 숨을 참으면 투명해질 거야 숨을 참으면요? 봤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숨을 참는 동안에는 계속 투명하니까 걱정하지 말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됐어 감사합니다 그냥 착해 보였어 감사합니다 너 누가 봐도 착한 편 감사합니다 어 그래 여탄 가야지 아 이렇게 또 한 명은 오우 차를 잘 보고 가야지 저거 아 이거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다리 아이고 참 잠깐만 어 이거 머리 아 숨이 완전 끊겼네 아 참 투명해졌으면 에이씨 아 엄박동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